아니 이게 기가 올리면 올리도록 늘어난데요. 아니 남의 핸드폰 네가 다 지워. 아니 그렇게 하면 늘을 테니까 다 해줘. 뭐 지우나 봤네. 실수 없잖아. 980타니까. 네가 몇 980타는 걸 알아? 뭐야. 안 태어났어요. 지금 태어났어. 아 진짜 잘했어. 응. 이거 보고 태기라고. 아 진짜 나한테. 쫙쫙쫙쫙. 아 씨. 장그만을 바꿔놨어. 영상통화하는데 혓바닥 내놓고 약 올려가지고. 너무 약올라가지고 개초에 났어. 하나 둘 셋. 이게 뭐가 웃겨. 그치?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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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데... 둘 셋. 마지막 날.. 마지막 날** 마지막 날 났진가 greeted다. 나 같이 만드는 І주의 디렉им 호식. gdzie 찍어? 우리에게는 시러워 우리 사이 나의 맥주 섬스코에 괜찮은데 그 점프 들어간다 우리에게는 시러워 형이 밴빙 이렇게 해줄게 그럼 네가 편할게 진짜 집에 있는 운동 귀엽다 많이 찰지 않았어 오늘 좀 귀엽네 둘 다 너무 찰지 않네 여기 여긴 잘가요? 탕이 있어? 탕이 어딨어? 어딨지 오세요? 네 이거 그거야. 해무! 우와! 나도 처음 보는 거야. 이 사람 어떻게 신고 있는 거야. 너무 너무 좋았어. 대박! 딱 맞아. 딱 맞아. 오빠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?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? 나도 신나. 세상에. 감사합니다. 오늘 인사드려야겠다. 감사합니다. 잘 신겠습니다. 형이랑 특별한 날 잘 맞춰서 잘 신고 가세요. 목욕탕 가는 날. 고맙습니다. 목욕탕 갈 수 있는 거예요. 목욕탕 가는 날 맨발로. 잘 신을게요.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두 개를 똑같이. 너무 고맙습니다. 양이지예요? 양이지예요? 새끼. 시선 교환을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답은 비쌌합니다. 네. 많이 잘 하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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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채널이지? 네. 안녕하세요. 가수 버진아입니다. 오늘 저 우리 장민호 군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결과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고 그래서 아주 참 흑적한 하루였습니다. 녹화하는 데 좀 재밌었어요. 응. 너무 뵙고 싶었는데 또 직접 뵈서. 아유 야 고맙지 뭐. 근데 니가 앞으로 저 아까 마지막 노래 할 때 니가 숨을 잘 쏟아내더라고. 퍽퍽 이렇게 쏟아내는 건 좋아. 좋은 만남. 그럼 니가 어디예요? 저희꺼. 우리 저 앞으로도 장민호TV 팬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. 그래서 앞으로도 장민호가 더 큰 나무로 커갈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권영찬으로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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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랭. 사슴. 화이팅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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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그래. 수고해.